아 아 초록색 페인트 없잖아 초록색을 만들라면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섞어볼까? 아니 이건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이랑 노란색 섞어볼까? 무슨 색깔이 나오나? 초록색이 아니네 그럼 거기다 보라색을 섞어봐라 오렌지색이네 응 보라색을 섞어봐 초록색이 되나? 초록색이야 오 이거 이 색깔 섞어보니까 아주 좋은 색 그래 뭐야 이게 똑같은데 갈색이잖아 그래 갈색이야 응 5 6 6 7 8 그리고 개 감사합니다.